음악 올해 학도군사훈련단 후보생의 종합임관식이 육군본부 광당에서 승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새로 소위로 임관된 애들은 자주국방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되는데 이날 임관식에서 영예 대통령상은 광주추산대학교 출신인 이수원 소위가 자지했습니다 자유의 마을로도 일컬어지는 비무장지대 대성동에 있는 대성동국민학교가 세 번째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분단된 국토의 스위로움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이곳 대성동에 처음 학교가 생기기는 휴전 다음해였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졸업생을 내지 못했습니다 재학생 32명 가운데 올해 6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교육인여 말에 1인 1기 교육을 받아온 서울시내 10개 재건학교 학생들의 합동졸업식이 지민회관에서 호행되었습니다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가난과 무지를 딛고 일어선 이들 졸업생들은 정명 희망에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명 희망에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полож